둘이서 서로 마초적인 사운드 정말 그 과감함에 감탄했습니다 지금 시기를 좀 거진 게 아니긴데 저희도 수준이 높은데 고청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썩스토프라고 하는 펑크밴드를 취미로 하면서 이 펑크밴드를 하고 있고요 보고형은 로그레인이라는 펑크밴드를 하면서 저희의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승한 지 3년 정도 됐고요 공연은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좀 많이 하려고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달 안 돼서 두 번 한 유일한 달이 돼가지고 달은 아니구나 아무튼 한 달 안으로 공연 두 번 해서 서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네 네 그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안홍근 씨가 부르셨던 마리나나로 하세요 제목이 뭐죠? 아무튼 참 좋아 조용한 조용한 신곡음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더 저희는 이제 좋게 다가갈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는 많이 졸린 음악으로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 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약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발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형이랑 신곡 같은 것만 이렇게 혼자만 하다가 저희는 높은음을 안 부르기로 결승을 했습니다 높은음이 나오는 순간 되게 노래가 싸보인다고 저희는 품격을 주신 팬들에게서 형이 높은음 싫어한다고 네 그리고 저희도 홍대 뭐 오랫동안 살면서 인연이 많은 추억이 많은 곳이 홍대인데 이 친구는 옆에 부동산 고민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역 명성 부동산에서 근무 중개사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거짓 없는 깨끗한 거래 원하시면 이 친구에게서 여기 주신 분들 얼굴 잘 좋기도 하고 아니 이제 그거 이제 홍보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거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피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많이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암튼 저는 그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 밥먹는데 웃겨서 좋은 줄 알았어요 형 모르는 사실인데 형이랑 같이 밥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뒷테이블에 있는 여자애들이 거기에 형이 이제 자주 가는 밥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노 브레인 싸인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뒷테이블에 있는 여자애들이 노 브레인 싸인 보고 어? 노 브레인이다 싸인 이러면서 사진 막 찍고 있었는데 형 모르고 그냥 밥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데 이거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셨는데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또 싸인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네 저는 솔직히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요 밥 먹으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싸인 많이 해주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싸인해달라고 밥 먹고 있는데 해가지고 친절하게 싸인해 드린가 좋아합니다 네 알아봐 주시는게 고맙더라구요 네 진짜 더운 여름인데 더운 여름인데 아 그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맨날 티비 보면은 그런거 있잖아요 네 여성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막 땀 막 이렇게 나는 뭐 남자가 뭐 섹시하고 이런거 있잖아요 다 뽑은 것 같아요 네 냄새 난다고 다 싫어하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겹담이 젖은 남자는 제가 아무리 여자라고 생각해도 좋게 보이는 거 하니 어렵더라구요 티비가 많이 메모 시키는 것 같아요 에어컨 줄이라고 보내는 뉴스 같은데 아니 아니요 뭘 쏠냐 멘토 떨어집니다 빨리 할게요 크라이넛 한경롱 형님이 라이올락에서 공연한거 하자고 해서 하게 됐구요 어 홍보 홍보를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이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처음 보는 분들 많을텐데 네 계속 보면 매력이 느껴질겁니다 처음 보면 조이호 이거 뭐지 왜 조이호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핫하고 되게 파워풀한 밴드 되게 많잖아요 뭐 아 노브레인 노브레인한테 기타한 밴드는 많을텐데 정말 조금 노브레인으로 지친 길을 희닝해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거였어요? 하 노브레인 저도 시끄러워서 못되겠어 하 하 노래방 가서 붕이도 해줘 있고 너무 봐가지고 하 하 하 하 하 네 아동근 선생님께서 사랑 얘기 많이 해주신거 많이 들었습니다 이십대 이십대 이십대시라고요? 하 하 하 야 Neigh 아 kov 하 государ 로 미국 이 친구는 8일입니다. 8일이고요 저는. 8일이고요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8월 5일. 5일이요. 막 묻어나시더라고요. 고뇌의 경험의 흔적이 몸에 70년대 감성 막 나오시던데 거짓말 저 아 네. 오늘 아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 진심입니다. 나 굶는 거 이상하게 되는데 노래 하나 정말 좋아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가짜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. 그래서 안홍구 선생님의 멘트를 들으려고 생각했는데 어 나도 더 커서. 그 사랑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사랑을 한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진짜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만 한 거 같기도 하고 사랑의 정의를 딱 내리기 힘든 거 같습니다. 그리고 그냥 느낌인 거 같아요. 사랑이라고 느끼면 사랑인 거 같아요. 그리고 어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 막 맨날 주인하고 그런 사람 차려도 뭐 만날 운명은 만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. 이거 좀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 같아요. 저도 어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인 다음에 아 다 끝났거나 드리고 뭐 막 그래도 돌아오는 여자가 있고 네 사랑 사랑하세요. 많이 사랑하세요. 많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많이 들이대세요. 아 아 따여도 소중한 당신의 추억이 되고 다음에 드리대일 때 더 좋은 실력으로 드리대시길 바랍니다. 명언이래요. 더 좋은 실력으로 저는 인생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돌이랑 영화배우한테도 한번 드리대봤습니다. 보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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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. 근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표현하시고 밀당보다 결국에 진심이 마지막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그리고 디비 최고라는 웰컴 홈이란 노래 비켜 좋은 워컴 액 액